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유입니다. 재밌게 즐기셨어요? 다들? 경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은데 또 잊지 않고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곡은 같이 정말 다 남자분들이시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여러분이랑 좀 같이 불려 보려고요. 혹시 너의 의미라는 거 아세요? 네! 다시 한 번 아시나요? 네! 살짝만 테스트를 해볼게요. 너의 그 한마디날도 너의 그 한마디날도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슬슬한 듯 모습도 잘게 해줘요 흥대원 약속이에요.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같이 해주실 수 있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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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해주실 수 있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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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하고 너의 의미를 불러보겠습니다. 지은이 예쁘다! 진짜 예쁘다! 진짜 예쁘다! 진짜 예쁘다! 네! 그렇지! 자기소개 내게 웃고 와 불리지 않는 주소 깨기 가죄 자꾸 눈물을 내게 다시 눈물을 내게 다시 처음 불러온 널 행복한 걸어 나 이제 안 돼고 내 사랑을 지고 내 맘에 참고 나를 잃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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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게 좋아하지니 잃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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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